축배로 야방합니다 야방합니다. 야방 필리핀 현지 지금 야방합니다. 미션 주세요. 미션 주시면 하겠습니다. 자 갑니다. 여기 아메리카 호텔 앞이거든요. 없어요. 썩썩 마사지. 제가 여기서 부항했거든요. 부항 뭐 주세요. 누가 마사지 사셨어요? 아 이거 마사지구나. 진짜 강력한 파워. 아 뭐 이름이? 냥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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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시죠. 미션. 냥냥 보라고? 고마워. 하하하하하 편집같은 편집 동기야 니 볼리보험 낸다 이거 저 좀 색다른 거 하려고 시도해 보는 거다 안해도 된다 그냥 일해라 일해도 된다 와서 너도 구경해 구경 어 요 밑에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좀 있네요 아 지금 이 시간에 28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바바님 아 역시 양키들 낫숨을 요 양키들 낫숨 먹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낫숨을 먹고 있네 아 지금 미션을 했는데 저희는 막 보여주는거 없이 그런거 안합니다 낫숨을 먹고 있네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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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자 자 자 자 자 바바기세 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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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 좀 안됐어 밥이 좀 좋은데 바지 인사됩니다 바지 공기 다 찢어졌어요 불알 나비입니다 이거 힘이 걸리는가 여기 지금 엉덩이인데 바지 다 터져갖고 안에 불알 날라거립니다 밑에를 못 찍겠어요 잘릴까봐 여기 지나가는데 박스 줍더라구요 디자인 안된대요 아니 아니 밖에서 보면 되죠 outside outside 야 이거 맛있겠네 야 이거 맛있겠네 이거 똑같은거잖아 제임스님 제임스님 깔끔해 보인대요 제임스님 깔끔해 보인대요 형님들 저희들 열심히 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고 살겠습니다 이거 길 가다가 만났어요 저희 설정 아닙니다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아실거에요 저희들 저희들 여기 지나가다가 여자 헌팅하러 가다가 여기 거지 있길래 너무 불쌍해 보여갖고 아 혜연이님 열심히 할게요 형님 여러분들은 근데 멀티야 내가 안에서 저희들 우리 아무리 우리 아무리 우리 아무리 115 115 정말 이轅 있어요 50원짜리 있어요 10 11 115 아, 근데 왜 이래? 아, 근데 왜 이래? 아, 그래, 왜 이래? 핸디들! 가봐 115원이 거의 우리나라에서 3천원 정도 합니다 Take care Yeah 보내십니다 밥 먹으라고 하고 보내십니다